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배우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픽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처음 20분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는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문조사 주제를 고르는 매어 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주제를 선택하면 쉽고 편하게 오픽 한국어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저는 회사에서 일해요. 그래서 사업회사를 띡 표시를 한다면 시험을 볼 때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와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사와 사장님과 회의에 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발표할 겁니까? 등등등 아주 회사에 관련된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좀 거짓말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냐면 일 경험 없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 경험이 없다고 표시를 하면 오픽에서는 절대 회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픽을 준비할 때 회사 주제를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꼭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파트인데요. 현재 당신은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요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전에 선생님이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학생입니다라고 선택하면 당연히 오픽에서는 무엇을 물어봐요? 학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학교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해주세요.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요라고 해서 학생에 관련된 주제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준비하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는 최근 어떤 강의를 수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무슨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세 번째 어학 수업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학 수업을 뭐냐면 외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아,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서 오픽 시험을 볼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는 어학 수업을 선택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요. 첫 번째, 아파트에 홀로 거주를 선택해 주세요. 어,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친구와 같이 살아요, 가족과 같이 살아요 이러면요. 그럼 집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보통 무슨 활동을 합니까? 친구와 가족과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대방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거주, 홀로 거주한다고 하셔야 돼요. 혼자 거주하면요. 뭐 다른 사람들이랑 활동할 게 없어요.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 문제에 관련해서는 준비를 안 해도 되겠죠? 오, 엄청 편하죠? 자, 이렇게 어디에 살고 있냐는 질문은요. 첫 번째,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 이것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처음 우리가 오픽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첫 번째, 회사 안 다녀, 일 안 해. 나는 백수야. 두 번째로는 나는 학생도 아니야. 학생도 아닌데 일도 안 해. 세 번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아. 일도 안 해요. 학생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혼자 살아요. 오케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귀하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두 개 이상 선택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 있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만 따라하세요. 우리는 영화보기, 그 다음에 공원가기. 네, 이거 두 개만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주제에 비해 이 두 개의 주제는 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더위 배우만 먼저 따라서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자, 여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는 두 개. 뭐예요? 영화보기, 공원가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 한 개만 고르면 되는데 짜자잔! 음악 감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음악 감상, 음악 듣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받아요? 어? 아까 그 전에 영화보기와 공원가기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음악 감상, 뭔가 이 세 개가 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원 가서 주로 뭐해요? 아,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어?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연결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주제를 선택한 거였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몇 개만 준비해서 서로 연결만 시키면 쉽게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관심사,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는 딱 하나. 음악 감상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죠. 자, 이거를 이제 한 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농구, 축구, 야구가 있고 아래 보면 낚시도 있고 걷기도 있고 헬스도 있고 자, 그 다음 뭐 운동 전혀 안 함도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규칙이 있고 공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규칙보다는 그냥 우리가 취미생활로 아니면 우리의 몸을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규칙이 있는 운동보다 규칙이 없는 운동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말할 때 더 쉽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느냐 이 질문에서는 여러분이 걷기와 조깅 이 두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출장, 여행, 그 다음에 국낸지 국외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딱 한 개만 선택하면 돼요. 뭐냐면 국내 여행, 이 국내 여행만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출장보다는 여행이 우리가 준비하기 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해외여행을 선생님이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가려면 좀 이 절차가 복잡해요. 뭐 비자도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여행사 아니면 가서 뭐 거주하는 곳 이런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국내 여행만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픽 한국어 설문조사 주제 선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위메오가 연구한 아주 쉽고 편하게 오픽을 준비할 수 있는 주제 선택하기 메오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